오늘 인사이드에서는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분이죠. 데뷔 50주년 디지털 앨범 더 글로리 파트 2와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온 가수 김연자 씨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먼저 저희 연합뉴스 TV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시죠 요즘? 네, 굉장히 바쁘고요. 연합뉴스 매일 집에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불러줘서 반대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벌써 데뷔가 5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태어나실 때부터 데뷔를 하신 건가요? 근데 진짜로 제가 좀 빨리 데뷔는 했긴 했지만 벌써 50주년이라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한결같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벌써 50주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한 번도 노래를 간둔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에 노래를 시작해서 계속 외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계속 제 얼굴을 변해가는 모습을 계속 보시기 때문에 나이 든 걸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공백 없이 계속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못 느끼고요. 그렇네요. 특히 올해 이제 데뷔 50주년을 맞아서 지난 5월이었죠. 더 글로리 파트 1 앨범을 발매를 하시고 이번에 이제 파트 2가 나왔습니다. 앨범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지은 이유를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데뷔 50주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리 곧 영광이라는 말은 저의 음악 인생을 도와주신 분들께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하기 곱하기 할 줄 알면서 맞나요? 이게 사실 이번에 내신 저 깜짝 놀랐어요. 신곡이시잖아요. 네. 인생의 답이라는 곡인데 저기 오디션 나오세요. 너무 잘하시네. 아마 제 노래에는 답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보셨어요.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모니터를. 완전히 트로트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다시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쑥스러운데 이게 맞나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려울 때 더해주고 힘겨울 때 나누어주고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야 사랑도 더불어 하는 것이야 함께해야 제맛이 나지 곱하면 나누고 더하면 빼요 인생의 답은 너와 나야 정말로 1분 전에 제가 상당히 부끄러워지는데 지금 제가 듣기만 해도 이 신곡은 딱 김연자표 가창력과 성냥의 진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거든요. 곡 소개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이 노래는 오랫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내신 김동찬 선생님의 곡인데요.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께 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전통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 썩 부르지는 않았어요. 아모르 파티부터 시작해서 뭐 블링블링이니 좀 EDM 노래를 많이 했거든요. 신나는 곡들이요. 신나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전통 트로트를 접하니까 좀 뭐랄까 옛날? 데뷔 때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가 여러분들의 응원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나는 곡들 많이 들려주셨는데 아마 이 곡 듣고도 많이들 진짜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들으면서 와 정말 위로가 되는 곡이구나 가사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곡입니다. 모서리 사랑이라는 곡이 있어요. 정통 트로트에 한 획을 긋는 아주 야심작이라고 하던데 이 모서리 사랑이라는 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모서리 사랑은 제가 이제 그동안 쑥덕궁이라는 노래도 했고요. 정두님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작사 작곡해주신 최신규 선생님이 또 해주신 노래인데 이 노래도 또 굉장히 어떻게 인생의 답도 그러고 모서리 사랑도 그러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꾹 참아왔던 전통 가요를 한꺼번에 이번에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부른 것 같은데 날이 가고 해가 가도 못 잊을 그 사람 생각나는 그 사람 정말 못 잊어 정말 귀호강한다는 게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번 곡은 따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차마 선생님 부르시고 난 뒤에는 제가 따라할 수 없는데 불러주신 앞서 인생의 답도 그렇고 모서리 사랑도 그렇고 아마 정통 트로트 곡으로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전통을 고집하는 야심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마 많이들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지난 5월이었죠. 이제 앞서 발표한 더 글로리 파트 1 같은 경우와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전혀 들리죠. 거기서는 좀 EDM 신나는 곡 위주였고 이번에는 정통 트로트고 고맙습니다가 이제 더 글로리 파트 1에 더 고맙습니다고 어머니의 계절인데요. 윤지선 선생님이 처음으로 트로트를 쓰셨어요. 전통 트로트인데 아무래도 정말 저도 이런 노래인 줄 알고 사실은 이 고맙습니다를 접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역시 윤지선 선생님이 색깔이 많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얘기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은 층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이 고맙습니다 거기가 매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윤지선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50년 동안에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을 받은 거를 메시지로 좀 노래로 메시지를 좀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윤지선 선생님한테도 너무 멋진 노래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어머니의 계절은 알고 보니 혼수상태 이분들한테 처음 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이 올까 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가슴을 앳그는 그런 곡을 잘 쓰시거든요. 가사도 좋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름 석자를 사실은 떼놓고 제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어머님이 제가 신인 때부터 계속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일심동체로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너무 어머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은 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머님 노래가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계절을 해주셨을 때 사실은 레코딩서부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라 더글로리 파트 1에서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계절 이 노래도 너무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사실 울컥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편하게 물 한 잔 드시고 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선생님의 가창력이야 저희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고 그리고 항상 무대를 선보여주실 때마다 의상, 화려한 퍼포먼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무대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준비하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께 멋진 부대로 신곡을 만나실 수 있지만 제가 항상 신곡 나올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안무거든요. 제가 춤을 잘 못 치거든요. 노래는 정말 백짜리 하라면 백짜리 할 수 있는데 춤은 정말 무용은 정말 못하는데 이번에는 또 안무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르 파티 등에서 한 서른 바퀴씩은 그냥 기본으로 도시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멋진 또 이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년을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300여벌 총 15억 원 상당의 무대의상을 선보여 오셨다고 들었어요. 가장 애착이 가는 드레스가 있을까요? 저에게 무대의상은 전장을 나가는 든든한 갑옷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게 해서 최소한의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뗄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우리나라에서 했던 롱 자켓의 쓰리피스 의상이 있고요. 아모르 파티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망토를 바구 돌리는 장면이 여러분들께 기억이 남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망토를 열심히 보낼 테니까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이어서 좀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50년 동안 공연을 하면서 해외 공연도 참 많았거든요. 북한에서도 공연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 투어 콘서트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공연 문화나 영상 매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동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했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든 그곳에서 만났던 해동포 여러분들 고향을 그렸던 눈망울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기보다는 공연 장소라기보다는 해동포 여러분들 내 인생이 지금도 기억이 생색한 것 같아요. 비결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결국 목관리도 그렇고 체력관리도 그렇고 다 어우러서 자기관리를 너무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는 건데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이게 비결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야단 맞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뒤를 안 돌아봐요. 앞만 보고 그 대신 지금 현재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베스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금 조금 살쪘다 하면 또 식단 조절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무대가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에서 아주 그냥 후회 없는 무대를 하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걷기에서 유산소 운동도 좀 해보고 그런데 저희들은 저는 그래요. 심한 운동을 못해요. 심한 운동은 자제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노래할 때 그게 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후일이 있다. 그러면 그 동네 가면 좀 관광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날 꼭 피곤이 오더라고요. 모든 게 저는 50년 동안을 1에서 10까지 다 가수 김연자를 위해서 생활 패턴을 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으시고 딱 정해진 틀에 맞춰서 움직이셨던 거네요. 그만큼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류 열풍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할 때 항상 트로트 열풍이 지금 굉장히 대단했었고 후배 가수들도 많이들 나서서 트로트를 하고 있고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인 컨트리 음악을 한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분이 계시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스타가 조만간 케이팝의 고장인 대한민국에서도 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세계인이 피부색은 달라도 새끼 먹고 잠자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감정에 웃고 우는 것은 또 망구 공통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감성을 담은 전통음악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전세계를 또 타키스라는 좋은 노래도 많이 선보이기 위해서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원조 한류스타 한류스타 스타인가 후배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올해도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랄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년 동안 똑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특별히 또 미국 공연도 다음 달에 11월 달에 또 미국 공연도 가고요. LA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21일은 또 안산에서 또 콘서트 50주년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각 지방에 가서 여러분들 뵐 테니까 김연자가 간다면 50주년 축하해주는 의미도 있을 겸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신곡 노래 가사처럼 또 주변에 어려울 때 더해주고 또 힘겨울 때 나눠주는 좀 주변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멋진 모습으로 저희 옆에서 오래오래 노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주년 기념 앨범으로 돌아온 트로트의 여왕 김연자 씨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